대한민국의 정권교체에 이루고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듭시다.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. 금화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윤석열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정권교체의 생명을, 국민의 부름을 윤석열 후보가 바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. 3월 9일을 향해 국민 여러분들과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. 오로지 국민만을 섞이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. 모두 윤석열을 영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석열! 유석열! 유석열!